유튜브 된 UFC 여기는 학원 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앰프가 있고요 여기에 바깥이 있고요 그러다가 여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인터뷰할게요 여기 앉으세요 네 파이브 뮤직댄스의 어디 소속단이죠? 안녕하세요 힙합 송구입니다 몇 살이신가요? 19살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? 지금 이제 곧 메가 퍼포먼스 연습 있을 예정이라서 지금 마음이 좋으려고 하고 싶습니다 메가 퍼포먼스 어떤가요? 좋아요 제임들이 안무가 X9 하고 싶을 말씀해주세요 라임 뮤직댄스 파이팅 힙합 송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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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맛집 이번 맛집 탐방 나주 검탐 맞집 저희가 유명한 사람에서 사인은 안 와봤는데요 사인하고 오세요 힙합 송구 힙합 송구 힙합 송구 힙합 송구 긴장 안되죠 긴장 안되요 힙합 송구 힙합 송구 여기 손 떨리고 있어요 지금 힙합 긴장 풀어라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잘 죽어 오케이 화이팅해요 화이팅 힙합 송구 힙합 송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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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